우리 치킨 땅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 먹습니다 저희는 스케줄이 끝나고 정말 우롯이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닌 그냥 우리를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가 아닌 그냥 나를 위해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가보는 거예요 더 멋있는 나를 위해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가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흔들려요 하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도겸이 형이랑 요즘 며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게 다 여쭤봤죠? 한간이가 하는 운동을 막 배워서 하는데 저희 둘이 하고 있으니까 되게 웃겨 진짜 웃기죠 오늘은 4분 운동을 할 건데 오늘 4분 복근 운동 4분 복근 운동 4분 복근 운동을 할 건데 이제 영상을 보다가 이걸 한번 도겸이 형이랑 오늘 해봐야겠다 근데 이 4분 운동이 다 댓글이 와 4분 직접 해보니까 1시간이던데요 이러는 거 1시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되지? 그만큼 강도도 쎄고 이 와중에 또 운동장에는 열심히 하고 나를 또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저 건오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또 부석순이 모였네 아 진짜 이야 멋있다 좋아 좋아 살짝 설레 포인트 거꾸래 거꾸래 아 여기서 네 괜찮아요 자 우리는 잔말 말고 빨리 운동하러 가자 자 이 매트 2개 꺼내고 가자 네 근데 운동에 트리크가 없어 아 그래 그럼 우려낼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어 왜 it 뭐 아 2 2 1 4 누굴 위에서 나를 위해서 자 이거는 조금 무릎 직각 만들고 무릎 직각을 냅두고 올라온 상태에서 다리 빗지 마 다리 여기 그냥 빗지 마요 이렇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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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이야 센폴트 들고, 목에 붙여서 배 아프게 치재 합니다! 치재 하니 sabia 잘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어 가서 그냥 일어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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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습니다 고고 수고 고고 고고 점이 있는데 점이 점이 1 2 1 2 1 2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1 응 응 했어 응 했어 클릭을 직접 클릭을 직접 클릭을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쉬어 시간 났습니다 시작 1분도 이렇게 힘드냐 오케이 1분도 너무 많이 하네 오케이 시작 마지막 1분도 30초 마지막 1분도 마지막 1분도 30초 아니 1분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우리야 아니야 우린 아니야 이것도 늘려나가야 되는데 30초 30초 이걸로 해내야지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해냈다는 거로 에너지를 받고 회롭분들도 하실 거 아니야 그래 해보자 네 집중 10분 10분 반 준비 시작 한번 10분 반 요거 안전한거 취해요 어? 할수있잖아! 승반아 벌써 1분 다왔어 여기서 너 한계를 넘어서 너 뒤줄까? 그때 뒤줄까? 너 뒤줄까?구나 포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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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마세요 빨리 시작할 수 있어 10초 남았어 마이 nor 90這個是 so 10초 남은 10초 남 constrained on